오늘은 두부와 함께 캣닙을 활용하여 놀아주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카펫을 세탁할 때가 되어서 오늘은 캣닙을 사용해 마음껏 놀고 세탁을 하려고 계획중이에요. 저 공이 두부가 제일 좋아하는 공이에요. 너무 크거나 무거우면 오히려 겁을 내서 공이 가볍고 부드러워야 잘 가지고 놉니다. 아이고 순해라. 공을 손에 올려둬도 저렇게 가만히 있는 두부네요. 어... 저렇게 긁으면 안 되는데... 사실 저것 때문에 두부 엄마한테 나중에 혼났어요. 나중에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아이고 안 돼. 두부야. 그렇게 긁으면 안 돼. 또 긁네요. 아직까지 두부 엄마는 사건의 전말을 모릅니다. 이것저것 캣닙 가루를 구매해서 놀아줘 봤는데 두부가 제일 좋아하는 캣닙은 가리가리 서클이라는 스크래처에 들어있는 사은품인 캣닙이에요. 이것을 제일 좋아하더라구요. 매일 저렇게 냄새를 맡곤 합니다. 이것저것 스크래처를 사줘봐도 소용이 없어요. 저렇게 잘 긁히지도 않는데 저렇게 긁어대더라구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캣닙입니다. 이제 캣닙의 마법에 빠져듭니다. 뭐든지 과도한 것은 좋지 않죠? 아이고 좋아하기 시작하네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연예인 사건도 있었구요. 뭐든지 과유불급이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이네요. 나이가 많지만 아직은 활동적일 때가 많아요. 맨바닥을 싫어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아보여요. 아이고 두부야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더욱 활동적이고 자주 일어서는 모습도 많이 보여줘요. 캣닙을 가지고 놀 때 그리밍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카펫에 캣닙을 뿌려줘봤더니 저렇게 좋아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냄새를 저렇게 맡기 시작하네요. 갓기도 하구요. 정말 좋나봐요. 다。 헷기 시작하네요. 앓기 시작하네요. 아직은 털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태여서 볼 수는 없지만 영상을 꾸준히 지켜보시면 두부의 털이 완벽히 자란 모습에서 그루밍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털이 자라면 그루밍을 할 때 많이 힘들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털이 자라기 때문에 본인이 그루밍을 한다고 해도 털이 정리가 되질 않더라고요 이제 좀 지쳤나 보네요 두부야 곧 카페 뺄 거야 실컷 놀아두렴 오늘은 공을 물기도 했네요 엄마 몰래 이렇게 잘 놀았으니 이제 앞으로는 잘 수습을 해야 합니다 공을 가지고 뒷발차기도 하네요 이렇게 공놀이를 해줄때면 오히려 집사가 더 지치는 기분은 뭘까요? 노묘을 키우는 분들이 계시다면 재밌게 놀아줄 수 있는 방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랑 두부랑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네요 그러므로 공을 주문해요 아이고 배에 털좀봐요 다 엉켰네요 안돼 두부야 폴드라 그런지 귀쪽의 간지러움을 많이 느끼나봐요 한번 긁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조금 붉어진 기운도 느껴지네요 전 진짜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두부야 정말 미안해 아이고 저렇게 간지러울 줄이야 결국 엄마한테 들켰습니다 악행이야? 요생 하루 이틀 살아요? 에이 싫어 결국엔 다시 네카라 신세를 지게 됩니다 미안해 두부야 아빠가 눈치를 못챘어 조심해야지 이게 뭐야 약까지 발라줍니다 약까지 발라줍니다 두부야 아니 요생 1,2년 차도 아니고 아야 아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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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컷 놀고 배가 고팠는지 밥을 먹기 시작하네요 밥을 맛있게 먹네요 밥을 맛있게 먹네요 얍고 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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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edient 죽으면 이렇게 먹어야지 유issenschaft? 일단 좀 넣으면 맛있게 먹음 또 룹쌈해주면 지금 고구도 고구도 step 랭 끝 시무룩해하는 두부의 모습을 보시죠 결국 두부 엄마한테 혼나고 약도 바르고 네카라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두부가 재밌게 놀았으니까 상처는 빨리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부가 많이 지쳤나봐요 많이 부었어요 그래도 네카라 하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제 낮잠을 잘 건가봐요 아이고 피곤해 아빠가 미안해 그래도 두부가 재밌게 놀아서 좋았어요 아마도 이제 두부는 낮잠을 잘 것 같아요 잘 자고 나면 상처도 나을길 바라봅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있는 주말은 두부가 매우 활발해져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간 나지만 외출을 하지 않고 두부랑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머리를 빗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루밍을 못하니까 제가 대신 빗질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좋아하죠 다른 친구들도 저렇게 팔베개 잘하나요? 이렇게 두부는 엄마가 팔베개 해주다가 잠들때도 많습니다 그루렁그루렁 하네요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힐링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두부의 하루는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요 사랑요 감사합니다.